22과 특급은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대화 1 안녕하십니까? 어디로 보내십니까? 태국으로 편지 하나 붙이려고요. 국제우편은 일반 항공편과 특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편을 이용해서 보내실 수도 있고요. 항공편과 배편이 각각 얼마나 걸릴까요? 태국은 배편 한두 달, 일반 항공편 10일 이내, 특급은 3일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럼 일반 항공편으로 해주세요. 대화 2 안녕하십니까? 대전으로 보낼 거예요. 요금이 많이 나올까요? 물건이 작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박스를 이 저울에 올려놓으세요. 네, 혹시 이번 주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할 수 있고 말고요. 늦어도 금요일에는 도착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2과 EPS 토핑 연습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잘 듣고 답하십시오. 1번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포입니다. 2번 봉투입니다. 3번 우체국입니다. 1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소포입니다. 2번 봉투입니다. 3번 우체통입니다. 4번 우체국입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책을 팝니다. 2번. 돈을 찾습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소포를 붙입니다. 2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1번. 책을 팝니다. 2번. 돈을 찾습니다. 3번. 영화를 봅니다. 4번. 소포를 붙입니다. 3번에서 5번.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요.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3번.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요.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옷하고 책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4번. 여기가 리안 씨 땡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4번. 여기가 리안 씨 땡 맞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택배 회사에서 왔습니다. 5번. 5번. 수루 씨, 국제특급 우편 보내봤어요? 네. 보내봤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모레 생일이어서 선물을 사서 보내려고요. 아, 그래요? 오늘 꼭 보내세요.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5번. 수루 씨, 국제특급 우편 보내봤어요? 네. 보내봤어요. 왜요? 우리 아들이 모레 생일이어서 선물을 사서 보내려고요. 아, 그래요? 오늘 꼭 보내세요. 3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